아, 구원자님이다. 오랜만이네. 가까이 가서 인사드려요. 구원자님,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어? 구원자님은 이제 정말 완전히 아케나인에 녹아 드셨네요. 음, 요즘은 유리안님 뵙는 것보다 구원자님 만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하, 구원자님이랑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줄을 선 애들이 대체 몇 명인지 몰라. 분명 처음엔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자님이랑 싸웠는데. 치, 좀 섭섭하다. 그만큼 이곳에 잘 적응하셨다는 거니까 좋은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역시... 아, 구원자님이랑 같이 싸우고 싶다. 그때 빠샤빠샤한 괴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그거, 잘 됐네. 아, 구원자님이랑 같이 싸우고 싶어. 나는 파우스트 박사. 방주 메타트론 호화, 인공정령 메피스토 펠레스의 제작자다. 난 정령이 아니야. 너와 같은 인간이지. 난 네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인간이야. 나는 지금 이곳에 실제하지 않아. 지금은 이 방주에 심어놓은 데이터로 네 사고 회로를 읽고 있어. 그에 맞춰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안쓰럽군. 에덴의 훌륭이 적응한 모습, 칭찬하지. 솔직히 이 정도로 잘해줄 줄은 예상 못했어. 정령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게이트.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선택된 단 한 사람의 인간, 구원자. 정령들과 협력해 게이트를 하나하나 처리해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네? 구원자. 잊혀진 영웅의 유적을 찾아가. 게이트 출현의 원인과 비밀을 그곳에서 내게 알려주겠어. 정령들과 다르게 너의 삶은 유한한 것. 그건 같은 인간인 내가 잘 알아. 넌 영원히는 싸울 수 없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리고 해결해. 그 아이의 보호를 받으면서. 잊혀진 영웅의 유적이요? 그곳에 가면 게이트가 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 과연 그렇군요. 설마 제가 없는 사이에 그런 상황을 겪으실 줄이야. 방주는 정말 구원자님을 특별한 대상으로 인식하는군요. 하지만 그 파우스트 박사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제게 없습니다. 저와 방주를 만든 자라니. 기억을 못하는 건 제 데이터 결함 때문일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그럼 이제 다음 전투의 행선지가 결정되었군요. 선뜻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물론 요즘 구원자님의 평판을 생각하면 동료를 구하는 데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Bendito와 함께 계십니다. 당분위가 저의 행선지입니다. 이상하진 신원입니다. 안전하진 신원입니다. 오늘의 해석권에서 오후한 전투의 행선이 다음 전투의 행선이 안전투의 행선을 열 Queensborough 날씨입니다. brewerz. 또한 전투의 행선지입니다. 다음 전투의 행선은 이건 소실되기 전의 기억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됐던 결함 이전의 이야기 먼 옛날 인류 생존을 위해 제작된 방주 메타트로노 그 방주는 마지막 인류를 태우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네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최후에 남은 건 한 명의 인간 소녀와 나 오직 두 명 뿐 넌 날 외로움에서 구해줬는데 이렇게 널 혼자 두고 가버려서 미안해 저는 외로움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응 알아 당신의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저입니다 제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당신을 제외한 방준의 모든 인간이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 아니 메피 넌 날 구원했어 메피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같이 착하고 다정한 애한테 이런 방주 따위를 맡긴 사람이 너무 미워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의 탄생과 소멸 사이의 시간동안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또 존재할 수 있을까 인간도 아니고 정령도 아닌 결함품 인공정령인 나 따위에게 이때쯤부터입니다 오작동의 예감이 들기 시작한 건 메피 나는 이 넓은 방주가 정말 싫고 밉지만 너 하나는 좋았어 있잖아 메피 난 니가 정말 좋아 근데 말이야 혹시 너도 내가 좋니? 저는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이랑 언니 친구들을 만나면 꼭 니 이야기를 실컷 떠들어줄 거야 천번이든 만번이든 누가 지루해서 하품을 하든 말든 말이야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가족들만큼 친구들만큼 난 널 너무 좋아하니까 이것이 방주 메타트론 마지막 생존자 에이미의 유언 제게 최초의 오작동이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자님은 하우스트 박사가 나와 방주의 제작자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하우스트 박사는 나에게 있어서 에이미가 늘 말하던 어머니 같은 존재인 걸까 에이미 에이미가 누구지 난 방금 왜 그런 생각을 타우스트 박사 혹시 당신이 정말 나의 어머니라면 그런 자가 실존한다면 불완전해서 죄송합니다 잘 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성취해내지 못했다 구원자님을 수호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 이번에야말로 꼭 꼭 반드시 유적을 향해 떠날 동료를 모집하신다구요? 저요 끼고 싶어요 끼워주세요 물론 저는 다른 정룡들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요 하지만 린지와 클로이가 있다면 저희 셋은 함께 오래 전투해와서 합도 잘 맞고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린지와 클로이에게도 물어보고 올게요 분명 기뻐할 거예요 오랜만에 구원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나봐요 사실 로제, 클로이, 린지 삼총사 중에서는 로제가 가장 막내거든요 델뜬 모습이 무척 귀엽죠 항상 로제님은 클로이님과 린지님이 싸우는 걸 말리시길래 오히려 가장 차분해 보였는데 조금 의외입니다 세 분이 항상 함께 계신 모습 뭐라고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좋아 보여요 그러게요 꼭 잠이 갔죠 저희도 어 음 메피에겐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기엔 너무 뻔뻔할까 어 아하 음? 음? 아니요 사실 메피와 제대로 이야기하게 된 건 구원자님 소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바로 얼마 전 못하랍니다 메피스토팰리스라는 이름의 방주정령이 있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님 소환의식이 무사히 성공해서 다행이에요 흐흐 저희 합이 잘 맞았나 보네요 구원자님? 구원자님은 저와 메피의 합작이에요 흐흐 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주를 떠돌았기 때문에 이곳 에덴에 와서 유리아님을 알게 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제 첫 번째 임무는 따로 있었거든요 메피? 메피 우리의 인연이 언젠가는 루제랑 클로이랑 닌지네보다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어? 흐흐 흐흐 기대할게요 메피 네 유리아님 유리아님 이번 여행길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미안해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니요 유리아님은 구원자님 소환 이후로 전투력이 극단적으로 약해지신 상태입니다 성에서 대기하시죠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같이 가고 싶지만 저와 구원자님 저와 구원자님 둘이나 경호하기엔 부담이 되겠죠 그럼 잘 부탁드려요 메피 구원자님 다치지 말고 돌아오셔야 해요 네 반드시 승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로즈의 클로이랑은 그동안 쭉 같이 붙어있지만 그중에선 유달리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있다 예를 들면 바보 린지 토마토 스프가 양송이 스프보다 맛있다니 말도 안 돼 다시 생각해도 열받는군 뭐래 니가 제대로 된 미각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 여러분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클로이랑 내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우리 셋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움이 정말 심각해지기 전에 로제가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말려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래버리는 바람에 로제가 어느 날 지친 거겠지 멍청이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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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으아...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꿇을 땐 꿇어야지. 뭐야, 그 허접한 화관은? 민지 너야말로 그렇게 딱딱한 둔기같은 빵을 들고 와서 뭘 어쩌려고! 로제가 원래 바게트 빵 좋아하거든? 니가 미식애랑 로제에 대해 뭘 알아? 로제한테 이런 모습 더 보이면 안돼. 당분간 휴전이야. 방금껏 미안하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른다? 두 분... 무슨 일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신 거죠? 로, 로제. 어제는 우리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저... 그러니까... 우리한테 질리지 마, 로제! 으아! 으아! 어? 으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죠. 참... 그때의 로제랑 지금의 로제를 생각해보면 정말 여유가 많이 늘었구나 싶어. 그렇죠. 누구 때문에 마음 고생을 좀 해서요. 그때 얘기를 옛날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하아... 하아... 여러분은... 요즘도 별 차이 없지만 말이에요. 아흐... 미안, 로제! 이제 그럼, 어서 체배를 할까요? 모처럼 구원자님과 함께하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거려. 응. 지각은 안 될 일이지. 흐흑, 야호! 뭐? 린지, 너야말로 너무 답답하게 싸우는 거 아냐? 효율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거야. 멧돼지처럼 일단 돌격하고 보는 너랑은 달리. 자, 자, 진정하시구요. 이렇게 두 분 싸움 말리는 것도 슬슬 질렸어요. 로제... 헉! 우리한테 질리지 마, 로제! 여러분은 정말 바보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릴 리가 없잖아요. 흐흑, 흐흑! 어쩌면 사실 나는 엄청 끔찍한 존재가 아닐까... 막연하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이들이 모르는 진짜 나는... 너무 끔찍하고 보잘것 없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정체를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무서운 달밤... 유리아님, 뭘 하고 계신가요? 아, 클레르! 흐흑... 흐흑... 클레르, 인간들에겐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하는 날이 있었다고 하네요. 흐흑... 흐흑... 이유가 뭘까요? 흐흑... 초콜릿이 달콤하니까 사랑이랑 닮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흐흑... 꽤 로맨틱하죠? 이번 사랑의 날엔 우리 정령들끼리도 한번 해볼까요? 유리아님, 즐거워 보이시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만... 무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자님 소환 이후로 잃은 것은 정말 전투력뿐인가요? 평소와 다름없이 헌신적으로 국무를 보시는 것이 걱정됩니다. 늘 그래오셨다고는 하더라도 휴식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지금도 이렇게 독선을 하고 있는걸요? 흐흑... 흐흑... 네... 걱정 끼치고 말았네요, 클레르. 미안해요. 그런 표정을 짓게 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만... 항상 진심을 다해 절 위해주시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더 조심할게요. 네... 이런... 벌써 회의 시간이네요. 그럼 이만 다녀올게요. 기분 탓일까? 그렇게 말하고선 떠나시는 유리아님의 모습이... 어쩐지... 내게서 도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유리아님이 보시던 책인가? 인간에 대한 책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니... 인간은 자아를 성찰하는 존재다. 그 점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 정령도 다를 것 없지 않나? 그럼 트로이카 근방의 성벽은 서포터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계를 재정비하기로 해요. 아... 귀찮구만... 회의 안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레베카... 성실하게 임해요. 몸이 약해진 유리아님도 진지하게 참여하시는데... 에휴... 유리아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멋지잖아요. 아이 참... 여러분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응? 그게 뭔 말이래? 설마 내가 유리아님 칭찬하고 비위 맞추려고 이러겠어요? 그냥... 사실적시에요. 사실적시. 좀 쉬엄쉬엄 하라고요. 레베카의 일부 표현이 조금 경박하지만... 저도 동의한답니다. 유리아님, 좀 쉬세요. 아니에요. 오늘 구원자님과 메피의 탐험 끼리도 따라가지 못했는걸요. 국무라도 열심히 해야죠. 에휴... 은근 고집이 있다니깐. 하... 다들 다정해. 다들...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고 있어. 그런데도... 하... 어째서일까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나의 진실된 모습이 모조리 들킨다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해 주었던 많은 진심들은... 하... 나는... 내 존재는... 어쩌면... 혹시... 그런 가습지에서... 그동안의 성향을 참고해주세요. 진심으로 나를 가지는 시장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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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도 참 좋네요. 태양의 가오가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도 로제가 있으면 태양의 가오는 문제없어. 그럼,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탐험이라기보다는 여행길을 떠나는 기분이네요. 뭐 안 될 거 없지. 로제가 기분 좋으면 됐잖아. 맞아, 맞아! 도시락도 싸왔지롱! 오, 흥미롭습니다. 로제가 만든 거 가지고 뻐기기는? 그나저나 잊혀진 영웅의 유적? 거기가 어디야? 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들어가는 데에 성공한 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많이 강력한 마무리 등장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일정 공간부터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자격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라... 방주가 구원자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구원자님에겐 그 자격이 있다는 뜻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일단 돌긴! 으이, 뭐 먹으면서 말하지마! 빵조각 떨어뜨리지마! 일단 돌진! 알아들었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샌드위치 싸기 잘했다 구원자님과 메피님은 예전보다 더 사이가 돈독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두 분의 연계 전투를 보는 게 기대되네요 우린 구원자님이 처음으로 메피스토 어쩌구랑 계약하는 순간을 직접 곁에서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자칭할 거면 메피스토 펠레스의 이름 정도는 외워라 동의합니다 어? 저긴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우와,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요 신기하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네, 저곳이 바로 지금껏 그 누구도 진입에 성공한 적이 없는 잊혀진 영웅의 유적입니다 어? 아, 저 갓에 약속해 기억해 주신 전투를 안녕하세요 아, 저게 재료, 너무 좋은데요 안 돼요? 아, 저게 잡을때 관심이 필요한데요 어머니, 그런데 내 자신의 의무수 мор에 대해 아, 이거 진짜 이곳의 의무수가 아, 이거 봐봐요 막, 이거 어떻게 봐 이곳에 저의 기원과 게이트에 대한 힌트가 숨겨진 곳.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준비됐어요. 동시에, 동시에. 대단히 나의 문을 알아봅시다! 2b스토1에서 발격을 받은 사킬을 수 있습니다. 3b스토1에서 발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수지에 도망가지구! 저건 오벤리스크?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맡겨달라고! 하여간... 성급하게 행동하지마. 그러다 다친다 별린의 인도 아래! 목표 조준! 대상을 제거합니다 별린! 저 다르짖! 아! 간다! 아! 맞아! 당신이 아픈 건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아무것도 안 쏟아질 거야. 구원자님 해냈습니다. 가뿐하네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로제, 클로이, 괜찮아? 이제 준비운동 끝난 거지 뭐. 하지만 이곳은 상당히 널래요. 아직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정글 away 그러고, kerr rented 그네 정 확인 데이버넌 오벨리스크를 발견했어요. 조사하겠습니다. 오벨리스크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 그 반대라고는 생각 안 해? 너희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거지. 운명의 굴레는 에덴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아를 무력화하려고 널 소환한 거야. 구원자님, 왜 그러세요? 구원자님! 구원자님,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지? 무언가에 홀린 듯 쭉쭉 나아가고 계시네요. 예관이 안 좋아. 저 정룡들이 지금 함께하는 정룡들인가? 나쁘지 않은 동료를 돕군. 넌 운이 좋구나. 그나저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메피스토팔레스. 그나저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또 다른 병원을 위해 치료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이만큼은 이 동룡은 모호자와 함께하는 공격을 받아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별님! 저 잘했어!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이 마지막 실현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구원자님은 무슨 일이... 일단 구원자님은 여전히 그 말이 안 들리시나 보네 이 장소는 뭘까요? 빛이 출력되고 있네요? 무언가 짜맞추라고 하는 듯한... 구원자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근처에 이 유적과 링크되어 있는 정령이 있는 것 같은데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 상당히 강력한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만화... 게이트는 그냥 무지성한 마무리 쏟아져 나오는 게 다 인문이 아니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에든을 침공하고 있어 너희에겐 적이 존재해 이 세대의 인간은 철멸했어 너 하나뿐이야 이제 인류는 없어 초인류가 있을 뿐 그리고 그 초인류가 에든을 침범하는 게이트 너머의 존재들이야 그들은 곧 널 찾아올 거야 너는 구원자니까 구원자님, 아직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구원자님! 시간이 다 됐군 구원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유적과 공명해 아까 감지한 정령의 기초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점점 기운이 빠지네 힘들다 보조 마법이라도 써드리고 싶은데 저도 상황이 마땅치 않네요 미안해요, 클로이 침입자 확인 사살해도 되겠습니까? 침입자 확인 저건... 낯선 정령이군요. 구원자님을 경계하고 있어요. 로제, 클로이! 너희는 일단 뒤로 빠져! 아니야, 그럴 수는... 간단한 회복 마법이라도 어떻게든... 오버드라이브! 플레어합니다! 컷! 별미! 운명의 길을 보여줘! 니 앞엔... 내가였어! 목표 조준! 세상을 제거한다! 별미! 저 잘했죠? 별미! 저 잘했죠?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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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분석, 조건을 체크, 재정비합니다. 보호대상과 사살대상이 일치합니다. 정보련 과다. 예외 처리 요청. 정보련 과다. 예외 처리 요청.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자... 잠깐! 우선 당신의 안전코드를... 유저를 해체합니다. 루제 클로이! 뒤로 물러나! 루제 클로이! 뒤로 물러나! 아... 루제 클로이! 자, 잠깐! 우선 당신의 안전코드를! 최우선상 기밀 유지. 유적을 해체합니다. 로제랑 클로이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마나가 없어. 그렇다면… 로제! 유저 캐치? 그렇게 둘 순 없어. 린지? 어? 설마… 잠깐… 클로이… 오늘도 바보같은 표정. 로제는… 곧 울어버리겠네. 미안해. 유저 캐치 실패. 아… 어! 조심해요, 클로이. 린지가 기껏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죽은 상태면 만날 수 없다고요. 이번에도 제 사명을...